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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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부터 치열한데요? 계속되는 후회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합니다! 어서 가드를 올려야! 강렬한 후! 이대로 쓰러지나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쓰리! 투! 원! 케이옷! 여기에 몸집이 매우 큰 조식동물이 있습니다! 큰 몸집 때문에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수근합니다! 너무 수근한 나머지 자신보다 훨씬 작은 동물에게도 무시당하곤 하죠! 저런! 결국 먹이를 빼앗기고 맙니다! 오! 새로운 포식자가 나타났군요! 어? 공포괴다! 그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곳으로 왔다는 그들!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슬그머니 다가오는 알 수 없는 존재! 오! 보고싶어! 너무 보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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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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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가족들이 모두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어? 여보! 아! 이런! 식사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어서 요리를 시작할게요! 어! 엄마! 전 가족들의 식사를 지김지는 엄마니까요! 엄마! 가족들을 구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요리에 방이 되는 것 모두 치워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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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